오징어 순대 오징어 순대 오징어 순대 너무 맛있겠다 드디어 아바이순대 그냥 순대랑 들어가는게 다르죠? 그쵸 내용물이 여기 이제 모듬입니다 저기 모듬이에요 일단 모듬부터 먹어봐야 돼 뭔가 이 같이 곁들여진 참도 뭔가 독특해요 맞아 지금 제가 오 뭐 올리시는 거예요? 해초예요 진우알이라는 해초예요 저 해초를 장아찌를 담으신 거래요 맛있겠다 완전 맛있지 이거 모듬이 모자른 거 아니야? 그니까 오징어 순대는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을 때 잡은 오징어에다가 먹을 거 없을 때 김치, 밥 이런 거 막 넣고 만들어서 쪄 먹었던 유래가 바로 오징어 순대거든 아 그래요? 응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오 맛있겠다 깍두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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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구생이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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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모르는지 바로 알 수 있어 이렇게 먹는 것 같아 음 너무 시원해 음 여기 아바이순대 같은 경우는 여기 아빠가 아 아빠가 또 이북분이시지? 이북분이 있어서 할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이런 음식들을 종종 해 드셨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저는 되게 특이한 음식들 과메기 이런 거 좋아하시고 난 이 맛을 알지 어때? 뭐가 달라? 향이 정말 음 음 음 음 음 음 kke